작년에 제가 테니스 시작했어요 오늘은 거의 1년이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높아졌어요 조금 두려워 우리 테니스 프로페셔널 익스페리언스 친구 브랜던 10년 동안 테니스 쳤다고 하는데 저의 또 다른 테니스 브랜드가 되어준거죠 같이 치면서 얼만큼 늘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?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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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트레칭 한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 시작 시작부터 네 정말 꼭 더 높아졌으면 더 높아졌다 伊터에 대해서도 더 높아졌으면 더 높아졌다 너무 높은 것 같다. 아, 더 이상. 더 이상. 끝! 와! 으 으 으 으 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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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 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와, 슈퍼플렉스. 와, 슈퍼플렉스. 와, 슈퍼플렉스. 와, 슈퍼플렉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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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